아 진짜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마지막 4천왕이네요 풀보텔 아 증상천왕 탄생했습니다 자 사냥터 추천받습니다 레벨 1레벨 즉상 사냥터 추천받습니다 닥치요 송어인 송어인 천둥새 거북 거북공사 거북공사는 잡을 수 있겠지 증상차를 과대평가한다고? 아니 아니 설마 이거를 못돌겠어요? 아니 여기는 광탄치유도 나오는건데 지금 여기 PC방우선으로도 잡는데 여기 PC방우선 안보이세요? 어? 어 야 진짜 못찾는다고? 잠깐만 잠깐만요 야 아니 아니 레벨이 낮아서 그런거임? 아니 레벨이 낮아서 그런거임? 아니 레벨이 낮아서 그런거임? 아니 노노노노노 섣부로 판단하지마세요 레벨 낮아서 그런거니까 자막은 McCare 혼돈 Hok IM 2 혼돈school 미니전도 할게요 미니존 미니전 아! 뭐야 각도 처리 이미 다 잡아버렸는데? 잠깐만 진짜 마나 마나 존나보잖아 파동 안치냐고요? 아 이거 파동까지 필요한 4천왕이에요 아 이거 포켓이 있는데 저게 백옥 자리 키키키키킹 아니 파동 없이 잡을줄 알았지 아 이 주마 아 나 지금 재밌게 하고 있어 지국보다 재밌어요 아 님데르 하 아 쏘리 아 나 얘 올 체력 짓고 지금 이전하고 있었어 뭐하는 짓이야 이제 쌤 아 이제 진짜 진짜 쌤 자 봐봐 어 한탄 나왔지? 한탄 나왔지? 아 안 되겠다 미안해 가자 자 이제 이거 낄 수 있어 자 이제 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 증장부 나와서 게임 셋이에요 이제 증장부가 다 잡아줄 거예요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 제가 클라에 주몽이랑 있으니까 충분히 될 거예요 아마도 자 상클라 상클라 함 아 일단 일단 해봐 그래 주몽아 딜 잘한다 주몽아 주몽아 힘내 자 나는 만화나 채우고 있을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야 클라 초선으로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딜이 안 박혀 뭐야 이거 어? 어? 이거 법은 법인가? 얘 난 잡겠지? 얘 난 잡겠지? 아니 근데 딜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? 지금 파티 버그야? 뭐야 이거 원래 얘 딜이야? 이상한데 좀 어? 정상이네? 자 얼음 비충 설마 이것도 못 잡겠어 진짜 명색이 사천왕인데 자 아 개 잘 잡네 에이 얼음 비충은 잘 잡네 아 근데 설마 만화 리필 필요한거 아니지? 판타함에 못 잡아? 야 이거 아니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공중만 효율이 나온다 해도 어 진짜 못 잡네? 아 잠깐만 아 어 증장부가 다잡아줌 증장부가 다잡아줌 증장부가 다잡아줌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각도울보다 약해 야 이거 각도울보다 약해 아 힘들어 지금 나 30초 넘었지 거의 원하시네 거의 원하시네 거의 원하시네 거의 원하시네 뭐지 딜이 왜 뭐야 야 무슨 람취 화장냐 아니 무슨 치트키에요 아니 이게 답이야 아 아 누가 막사 막사절 좀 해주세요 진짜 뭐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장난치는 줄 알겠다 아 아 아 아 아 상대의 당황함 상대의 당황함 아 어 장난 아니에요 어 코끼리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지금 나 지금 뭐 해야 돼? 근데 나 지금 뭐 해야 돼? 나 진로 상담 좀 해줄 사람 나 진로 상담 좀 해줄 사람 나 진로 상담 좀 내가 지금 한 번 앗 뭐야 나 어디갔어 짐장 뽑은지 3시간만에 190 찍었어요 때려쳐 갑니다 2시간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